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합동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시민들은 죄인이 된 마음이라며 아이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미안합니다.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미안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다 웃는 것도 미안합니다. 시민들의 박명록과 노란 리본은 미안하다로 시작해서 미안하다로 끝이 납니다. 자식 있는 어머니들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이를 접고 아픈 마음을 나누러 나왔습니다. 어린 유치원생들도 작은 손에 국화를 들고 두 손 모아 언니, 오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오니, 저희 제배를 용서하시고, 저희... 너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모두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아직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MBC 뉴스